12일부터 13일 양일사에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우파 단일후보로 조전혁 후보가 당선되는데 조전혁 후보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미국의 위스칸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아마 고대를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 지냈고 국회의원 지내는 동안에 정교조 하고 맞붙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손해를 참 많이 본 그런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 두 후보들이 좀 쓰러진 점이 있었 을 건데 교총회장을 지낸 안양옥 후보 그다음에 고대 교수를 지냈던 홍 후조 후보 고대 교수를 지냈던 이 두 분들이 이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수긍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조전혁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느리고 이제 조전혁 후보가 우파 교육감 후보로 단일화 되는 데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박선영 교수가 먼저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단일화 검무살이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구 탈퇴를 선언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홍 후조 고려대 교수는 이런 신민단체 모임인 통합대책위원회에 다시 합류해서 성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 수락연설에서도 조전혁 의원이 안양옥 홍 후조 두 분의 예비후보들 께 존경 드리고 그다음에 박선영 교수의 결단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해서 수도 서울 교육 을 바꾸는 그런 선거에서 기필고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조전혁 후보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위스칸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요즘에 경제학은 20년 전 3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수량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치료져 왔는지를 조전혁 후보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게 낙선한 2022년도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 결과를 본인도 잘 보고 그러니까 대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통계학의 기본을 보더라도 또 특별히 통계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차익값의 분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차익값이 이례적으로 규칙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본인이 잘 알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그러나 지금 이제 보면 한국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니까 일단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뇌구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뇌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일체 이제 성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력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받은 할 때는 정치계에서 완전히 그냥 퇴장당하거나 그냥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 지금 한 달 채 남지 않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에 대해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단은 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이제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학자 출신들은 대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평생 동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개 실방송도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 가 있을 겁니다. 진단하고 규명하고 그다음에 전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망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역대 선거 특히 가장 가까웠던 2022년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마는 모든 선거의 최종 결과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당선자 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후보가 받은 총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 란 숫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 선거가 정직한 선거였는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개입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졌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거는 무당 푹거리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10 더하기 10은 20이지 10 더하기 10이 21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대부분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그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일단 조작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이번에는 여당의 지지도가 어떻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이 이쪽으로 가서 저쪽이 이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영어 표현으로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정확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뭐 표를 몇 표를 집어넣는지 현장을 목격 못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후보가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선거구별로 받은 동별로 받은 숫자를 컴퓨터를 돌려가 여러분들 그냥 분석하게 되면 표를 만졌을 경우는 표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간단한 수학공식 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표를 더해 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이제 본인들이 이기겠다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강하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청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후기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틀린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 믿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 선거를 보는 거지 과학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지금 과학은 어디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과학이 밥 먹여주나 그런 식일 겁니다. 반도체를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데 과학이 밥을 먹여주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어렵겠냐 억수로 어렵겠죠. 천지계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럼 이길 수는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모든 결판은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내용은 제가 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기 조선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이번은 다를 것이다 전부는 다를 것이다 다음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홍성대 씨가 쓴 수학정석 1, 2를 배웠을 겁니다. 소학을 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경제학 박사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아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그 표현이 상당히 많은 언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들한테 세상이 가는 방향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나라도 흐르는 강물처럼 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흐르는 강물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흐르는 강물을 역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모두가 희망에 다 차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의 단체 식사를 한 거네요.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일단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들어 가지고는 서로 수틀리게 되면 봉합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로 털어지게 되면 수십 년간 동창들도 어떤 사안 때문에 서로 footprint. 감사합니다.